네 여러분 양사장입니다. 드디어 양사장의 트윈스볼 첫 유료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천혜 땅 전남 무한군에서 자란 핵고구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9월이잖아요. 9월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구황작물의 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름 지나고 가을 겨울 가면서 집에 고구마 한 박스 정도는 필수품 아니겠습니까? 제가 소개하는 고구마 당도가 빈틈이 없습니다. 마치 정우영 선수의 수심을 보는 것 같은 당도를 자랑하는 고구마 네이버 검색창에 B급 오빠들을 치시면 저렴한 가격이 만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소식받기 찜하기 클릭 시 추가 할인 적용되니까요. 가을에는 양사장이 추천하는 달콤한 고구마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트윈스볼 수나잇의 양사장입니다. LG 트윈스가 NC 다이노스를 5대0으로 꺾고 팀 통산 2400승을 달성했고요. 오늘 경기 이겨서 올 시즌 최다 6연승을 달리게 되었고 이제 선두 KT와는 한 경기 차 정말 이 한 계단 차이가 남아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뭐 투타의 밸런스가 완벽했던 그런 경기였고 초반부터 선수들이 점수를 쉽게 뽑아내면서 편하게 야구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팀 분위기가 거의 뭐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데 이제 주말에 KT와의 2연전이 있거든요. 이 맞대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리뷰 해보겠습니다. 5대0 승리를 거뒀죠. 이민호 선수와 신민혁 선수의 3월 맞대결. 사실은 이 신민혁 선수가 지난 LG전에서 굉장히 좋은 피칭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경기는 대역전승으로 홍창기 선수의 끝내기로 이기긴 했지만 그래서 오늘도 이 체인지업 직구보다도 더 많은 비율을 구사하는 이 신민혁의 체인지업을 타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투수 쪽에서는 이민호가 지난 경기에 호투를 이어가느냐 두 개가 중요했는데 결과적으로 타자들은 신민혁을 상대로 5점을 뽑아냈고요. 이민호 선수 역시 5회까지 아주 단단한 피칭으로 지난 경기에 이어서 시즌 6승을 챙겼습니다. 홍창기 선수가 멀티히티에 1득점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영종 선수가 3타수 3안타 1타점 4출로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원 선수가 오늘도 4타수 1안타 2타점 항상 효율성이 좋은 타격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B로 홈런이 날아가버렸는데 노게임이 되면서 오늘도 득점권에서 2루타 하나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팀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재원 선수의 좋은 활약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민호 선수의 피칭 이후에도 이정용, 최동환, 오늘 오랜만에 올라온 그리고 진혜수, 김대요, 마지막에 오석주 선수까지 아주 LG 트위니스 1군에서 준비하던 선수 퓨처스에서 준비하던 선수 투수 왕국입니다. 그야말로 나오는 투수들마다 좋은 공들로 후반부 경기를 잘 책임져줬던 오늘의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자, 이민호 선수 두 경기 연속 불꽃 호투를 펼쳤습니다. 사실은 2번 타자로 나선 김기환 선수 3타석에서 이민호 선수에게 스물 2개의 공을 던지게 했거든요. 이 선수만 아니었어도 한 이닝 더 갈 수 있었는데 오늘 5이닝 무실점 아주 좋은 피칭을 해줬고 결국에는 스트라이크 58개, 볼은 34개였습니다. 총 92개의 공을 던졌는데요. 김기환의 공이 아마 22개였는데 11개 정도, 절반 정도로 줄었다면 81개에서 한 이닝 정도는 더 끌고 갈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아쉬움으로 남지만 어쨌든 두 경기 연속 좋은 피칭을 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고 포심 49개, 슬라이더 31개, 커브와 체인지업 각각 8개와 4개를 던졌는데요. 포심 패스트볼이 거의 150km 가까이 나왔고 고속 슬라이더, 거의 컵 패스트볼처럼 빠르게 떨어지는 슬라이더로 142km 슬라이더로 상당히 좋은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최고고속이 포심과 슬라이더가 비슷하다 보니까 타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을 치기가 까다롭고 타이밍을 뺐는 커브와 체인지업도 오늘 적절히 섞어서 던진 그야말로 최근에 아주 성장해 나가고 있는 이민호의 피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민호 선수가 오늘 경기 5이닝 무실점을 하면서 승리투수 요건을 갖추고 내려갔다는 점 첫 번째 체크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세 경기 연속 1회 3점 이상 득점하면서 LG 트윈스가 오늘도 NC에 기선제압을 성공했는데요. 최근 세 경기 1회 4득점, 4득점, 3득점 초반에 승부를 보겠다는 류지영 감독의 후반기 출사표의 또 상황이 최근에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초반에 홍창기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갔고 오지안 선수의 땅볼 때 1루 주자가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서건창 선수가 또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면서 원아웃에 1, 2루 찬스가 만들어졌고 김현 선수가 땅볼로 물러나면서 투아웃에 1, 3루가 됐지만 여기서 이영종 선수의 좌중간에 적시타 투아웃 1, 3루가 되면서 한 점을 만들어냈고요. 선치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재원 선수가 최근에 좋은 타격감을 이어갔죠.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 본인이 3루에서 아웃되긴 했지만 넉넉한 점수, 두 점을 더 뽑아내면서 이 투수들이 상대적으로 당연히 심리적으로 전 이닝에 한 3점 정도를 뽑아주면 다음 이닝 굉장히 편하게 던질 수 있거든요. 이 편한 상황을 타자들이 오늘도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오지안 선수의 활약을 조명을 했는데 오지안 선수 못지않게 후반기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광토마, 이영종 선수인데요. 이영종 선수가 사실은 지난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장타가 부족한 LG타선에 17개의 홈런을 때려내면서 2번 타선에 주로 들어서거나 혹은 6번 타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홍창기, 김현수, 라모스와 함께 거의 타선을 이끌던 이영종 선수였거든요. 하지만 올 시즌의 이영종 선수 전반기에 홈런 수는 그래도 팀 내에서 상위권에 드는 숫자였지만 타율이라든지 출루율, 장타율, 출루율은 타율에 비해서 높긴 했습니다만 이영종 선수는 출루보다는 때렸을 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타자였기 때문에 LG팬들 입장에서는 좀 더 할 수 있는데 라는 아쉬움을 많이 표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후반기에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율이 3할 4품 팔리고요, 출루율이 4할 4리, 후반기의 장타율이 5할입니다. 1홈런의 7타점 OPS가 0.904로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안타, 2루타, 안타 볼렛, 3타수, 3안타, 4출루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고 오늘이 또 9월 첫 경기 아니겠습니까? 마른 살찌우는 천고마비의 계절인데 사실은 이영종 선수가 또 광통화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가을은 이영종 선수의 스탯을 늘릴 수 있는, 스탯을 살찌울 수 있는 그런 계절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영종 선수가 지난해 9월에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3할 2푼 7리, 홈런 6개, 17타점, 장타율이 무려 7할 8푼 1위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OPS가 1.138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가을에도 이영종 선수의 활약, 그리고 최은성 선수와의 시너지, LG 트위스의 귀한 오른손 홈런을 칠 수 있는 이재원 선수까지 합한다면 좌타일색인 LG 타선에 변주를 줄 수 있는 이 세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은성 선수도 돌아와가지고 이 선수들과 시너지를 잘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처입니다. 3대0으로 이기고 있던 3회, 소중한 두 점의 추가점이 났습니다. 이 두 개의 득점은 모두 땅볼로 났는데요. 득점권에서는 안타나 볼렛도 좋지만 최소한 희생플라이나 땅볼, 이렇게 아웃카운트와 점수를 맞바꾸는 이 한 점은 상당히 앞서가는 팀에게는 더 의미가 있는 한 점이 될 수가 있어요. 상대팀에게는 추격의 의지를 꺼뜨릴 수 있는 점수가 됐는데 3회 선두타자 홍창기 선수가 좌익수 앞에 안타를 치고 멀티히트를 완성합니다. 여기서 오재환 선수가 번트를 댔는데요. 요즘에 오재환 선수 번트 안타를 굉장히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루수가 잡았는데 1루에 세입이 되면서 무사 1루로 찬스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투수 신민혁 선수가 보크를 범하면서 주자가 한 베이스씩 움직였고요. 서건창 선수가 2루수 땅볼을 쳤죠. 거의 컨택플레이, 바깥쪽에 떨어지는 공을 거의 마치다시피 하면서 3루주자가 들어오게 적당한 땅볼이 나왔고 2루주자가 3루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김현수 선수 역시 땅볼을 때려내면서 3루주자가 들어올 수 있는 땅볼을 때려냈기 때문에 소중한 두 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1, 2, 3번이 최근에 활약이 좋잖아요. 홍창기, 오재환, 서건창. 이렇게 페이스가 좋은 타자들이 앞에 나가주고 중심타선이 최소한의 점수를 얻어주는 좋은 시너지가 나고 있는 것 같은 타선이에요. 최근에 LG 트윈스가 홈런 개수는 많이 없는데 점수들이 유기적으로 잘 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히 오늘 경기에서도 타선의 짜임새가 점점 갖춰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차근차근 점수를 뽑아낸다면 강력한 마운드가 바치고 있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는 참 상대하기 싫은 팀이 될 것 같습니다. LG 트윈스. 자, 오늘의 플레이어 이민호 선수입니다. 이민호 선수가 5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6승을 거뒀고요. 최근 두 경기에서 13이닝 1실점, 그 전 경기에서 8이닝 1실점을 했는데 1회 실점을 줬기 때문에 나머지 오늘 경기까지 12이닝 연속 무실점을 하고 있는 이민호 선수입니다. 제가 이 랜선 이민호 선수 팬사인회, 엘튜브에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올 시즌 10승을 하게 된다면 LG 트윈스 최연수 10승을 하게 되는 선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이민호 선수가 그 기록을 알고 있다. 하지만 승수에 신경 쓰지 않고 팀의 승리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아주 대견스러운 말을 했는데 이민호 선수가 지금 6승입니다. 그래서 올 시즌 10승까지 이제 4승 남았거든요. 간단합니다. 9월에 2승, 10월에 2승하면 10승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올 시즌 7월 4일 한화전 이후에 첫 선발 무실점 피칭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두 번째로 두 경기 연속 5이닝 이상 1실점 이하의 피칭을 해줬던 이민호 선수입니다. 그만큼 연속적으로 이민호 선수가 잘 던진 날이 많이 손에 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민호 선수도 지금 페이스가 올라온다면 지난해 NC가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구창무의 활약도 있었지만 구창무는 뭐 후반기에 거의 자리를 비웠고 후반기에 그 역할을 메워준 송명기 선수의 역할이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호 선수도 지난해 송명기처럼 전반기는 조금 부진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후반기부터 무시무시하게 컨디션을 끌어올리면 가을에 더 좋은 피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지난해 내용은 좋지 않았지만 가을 야구 경험을 했기 때문에 큰 무대에서 더 성장하는 이민호 선수의 피칭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민호 선수가 올 시즌 홈경기에서 10경기 5승 3패 2.68 원정에 비해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즌 6승 중에 5승이 홈경기에서 달성한 승리였고요. 그리고 원정에서 좋지 않았지만 역시 이민호 선수가 이 홈경기에서는 잠실구장이 또 넓기 때문에 투수 친화적인 구장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뒤에 또 형들이 좋은 수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민호 선수가 최근에 신나게 피칭을 하고 득점권에서의 기록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4번째 선발 무실점 피칭을 마친 이민호 선수 오늘의 선수로 뽑아봤습니다. 네 내일 NC와의 2연전 마지막 경기가 있습니다. 홈경기 켈리와 송명기의 맞대결 스포티비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스포티비가 중계시 후반기에 LG 트위니스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신기한 징크스를 내일도 이어갔으면 좋겠고 주말까지 쭉 스포티비와 함께 하신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올 시즌 팀 최다 6연승을 기록했는데 이 연승 기록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트윈스볼 투나잇 저는 하나도 지치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내일도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트윈스볼 투나잇 오늘 순서 여기까지였습니다. 최근에 아주 편하게 야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수도권 경기를 제외하고 지방구장을 원정을 갈 때는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중이 일정 비율로 입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지방원정 계획 중이신 분들은 선수들에게 직접 직관도 오랜만에 가셔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아마 거리 두기 단계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면 아마 9월 중순에 있을 대구원정, 창원원정 두 개를 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를 만나 뵙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의 첫 경기 상큼한 승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트윈스볼 투나잇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윈스가 승리하는 날은 언제나 트윈스볼 투나잇 여러분 고맙습니다.